저번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대사명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그 대사명을 실천하기에 앞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지시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의 세례가 있기 전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 열흘 그 뒤 오순절에 오순절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하면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두고 하는 말이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로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수께서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열흘 그래서 뒤에 열흘 뒤에 오순절 되는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을 비롯한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넘어와서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읽어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그렇게 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됐고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렇게 하고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술에 취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르는 다른 나라 말을 이방의 말을 하게 될까요? 술이 취하면 미국에 와서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되네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었던 예수님을 또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 말로 그래서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나라로부터 온 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작한 직보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언어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묶어주는 역할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창세기로 뒤돌아가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문화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됐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여러 개의 언어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언어대로 갈라지게 갈라석에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그게 저주였었거든요 죄로부터 인한 저주였었는데 이제 신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이 끝을 맺히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제대로 세움을 입게 되고 사실 구약에서의 혈과 육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앞으로 제대로 세워질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바로 그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교회로 이렇게 세움을 입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시작 부분에 죄로 인해서 언어가 여러 개가 됐었던 것이 그래서 서로를 알아듣지 못했었던 바로 그 저주가 여기에 와서 오순절 그날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방언의 기적은요 괜히 사람들한테 재미있으라고 있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뒤집어 엎어졌었던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었던 인간의 역사를 인류를 이제 제대로 세워 돌려주시겠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다들 갑자기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갈라져 있었다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누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면술이 걸렸든지 마약을 했든지 술을 마셨든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으로 어떤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바로 그때 열한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아니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그날 3천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천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설교 베드로가 하게 돼요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세워짐으로써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전달된 설교인데 이 설교가 3천명을 구원합니다 이건 설교자라면은 그 누구나 정말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나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설교 한번 했더니 3천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바쳤다 참 욕심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설교의 내용 중심과 그리고 설교의 그 설교의 능력이 무엇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의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신약의 교회를 설립하셨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그래서 이 설교의 전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전할 이 상대를 파악을 합니다 누구를 지금 상대로 내가 이야기를 이 설명을 해야 되는지 금세 알아차려 온 여러 가지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신실한 유대교 신앙인들이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됐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저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그러한 유대교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신실한 그러한 유대교 신앙인들이었었던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아주 심각하게 장난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버릇으로 그렇죠? 가볍게 그렇게 다닐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을 구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그냥 아무 역사와는 상관없이 신앙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라서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이다 그러한 일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신학교에서 또 설교, 설교학을 공부할 때 이거는 기본적인 그러한 가르침인데요 이 설교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그저 재미있는 말과 사람의 생각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본이 돼서 오로지 하나님만 하이라이트를 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벌써 이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써 예수께서 그렇게 전에도 해 오셨듯이 늘 그러셨죠? 우리 예수께서는 광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귀를 상대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구약에 써 있는 말씀 그대로 놓고 대적을 하신 것을, 물리친 것을 사탄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베드로는 배운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날 일어난 그 일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들한테는 신앙의 기본적인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그땐 신앙의 말씀이 없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일을 설명하고 또 그 일의 동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구절들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요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의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일 당신들이 당신들의 언어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바로 이 사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하다고 여기는 이 사건 너무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이 사건 이것이 괜히 우연히 일어난 어떤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해 주신 바로 그러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실한 유대교 신앙인들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어쩌면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뭐 다른 계기가 아니겠죠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올해 며칠 더 묵고 있었던 거죠 오순절까지 묵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일을 목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예언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구속사역, 이 역사의 아주 너무나도 위대한 그러한 날인데 그러한 시기인데 당신들은 바로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10편, 16편, 110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에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10편이죠 그리고 110편에 가서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10편이죠 다 다윗이 하는 말인데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또 오늘 이루어진 것을 그러니까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은 것을 당신들이 목격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이 자리에 나타난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또 그렇게 당신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제 영의 눈을 뜰 수 있고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설명해 줄 때 당신들이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도 잘 알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다 알고 기다리던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해 줍니다 합리적으로 그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전체를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16절에 따라서 17절로 쭉 해서 그 설교의 내용들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벌써 여러분들에게 증명하셨고 여러분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벌써 그분을 뵙지 않았었냐고 보지 않았었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든 일과 기적과 표징으로 벌써 메시아라고 증명을 하셨고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도 알지만, 구약의 말씀도 알지만 직접 목격하지 않았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그대로 된 일이라고 단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통제불능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신앙인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That God is in control 영어로는 이 말을 많이 써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 우주의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 나의 삶을 단 1초도 빠짐없이 조정하신다 단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조정으로부터 조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거든요 이건 신약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진리예요 그래서 바로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교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그 점을 확실하게 다들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결국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러한 것이다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그대로 된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망은 다윗의 사망과는 달리 잠깐만의 것이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시키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너희 모두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축복이 또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다윗은 시편에서 벌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의 확실한 부활을 예언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 증인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됐었다는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서 모인 유대교 신앙인들 이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우길 수 없는 처지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로서 그렇게 서 있다 그러신 이후에 승친하신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자신들에게 부어주었다고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그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고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를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니 형제들이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서야 알겠네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이겠죠 38절 39절에 가서 2장 사도행전 38절 39절에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가서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이제는 망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큰 실수로부터 범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베드로는 회개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벌써 예수께서 계실 때부터 주신 메시지예요 그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왔건 어떤 큰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 안에서 은혜로 용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건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고된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죽음을 죽게 되셨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됐는데 바로 믿음으로서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유를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일이다 그래서 회개, 회개하라 나는 죄인이요, 전적인 죄인이요 단 한 점의 의로움이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를 은혜로서 받아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분을 바꾸십시오 죄의 용서를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돼 있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믿는 사람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이 신약의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그 누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따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받게 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게 그렇게 됐는데 바로 그때 또 성령의 세례도 또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에 가서 그래서 보니 제가 아는 이 설교를 들으시고 가끔 가다가 또 은혜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늘 부족하고 늘 완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교를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는데 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들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사실 말씀이 안 들어올 때는 은혜를 못 받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떤 죄가 또 뿌리를 내리고 있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듯이 땡깡 부릴 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건 성령이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회개를 하고 난 그 다음에 갑자기 아무리 간단하게 들리는 말씀일지라도 그 누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 성령의 역사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신의 산을 불러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작은 그다지 영광스러운 시작이 아니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모세가 잠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십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십계명이 적힌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좀 더 왜 이렇게 오래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지? 더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시켜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 돌판을 던져 깨트려 부숴버리죠 그러면서 그날 레위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칼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자들을 그냥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날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거 중요해요 그거는 써클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가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가서 보면 그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천 명 3천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대로 3천 명이 구원을 얻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신해산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신약에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 교회는 3천 명이 구원을 얻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파워, 권세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저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신약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는 구원하는 쪽에서 살아나는 쪽에서 축복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3천 명을 구원한 설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서 최면술을 걸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믿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더 쉽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로, 글로 엮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방법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어디에서나 만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한다면은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회개하시고 축복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많은 신실한 아버지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글로 기록된 성경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대 교회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서 아버지의 교회들을 또 유지해 주시고 계속 세워나가 주신다는 이 확신을 저희들이 붙잡고 계속 주님의 복음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